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 본문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이죠 그 가운데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먼저는 16, 17, 18절 전반부 아비멜레기 이삭에 이르되 뇌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하나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려다 하였더라 방금 읽은 구절들은 이삭에게 일어난 사건과 그에 대한 이삭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비멜레기 왕 이삭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지금까지 잘해주신 아비멜레기 왕의 태도가 돌변하였습니다 이삭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죠 원치 않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제 와서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신세한탄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거기를 떠나 그냥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장막을 쳤어요 새로운 장소에서 열심히 또 살아갑니다 또 무엇을 합니까?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우물을 다시 팝니다 왜 팝니까? 살기 위하여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날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놓고 다툽니다 참 사는 게 희한해요 한 가지를 해결하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불평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 자리를 옮겨서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고백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떠나고 또한 새로운 곳으로 옮기고 또 팠던 우물을 빼앗기고 다툼이 일어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나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메시지 하나님은 때로 원치 않는 사건으로 당신의 인생 지경을 넓히신다 하나님은 때로 원치 않는 사건으로 당신의 인생 지경을 넓히신다 아멘 이삭에게 힘든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삭의 인생 지경이 넓어진 것처럼 당신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의 지경이 넓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잘 견디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 당신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품도 넓어지고 삶의 반경도 넓어지고 그리고 당신을 통해 일어나는 역사 하나님의 사건의 범위도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세우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경기도 무슨 일을 만나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 초대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의 보금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신 것처럼 이삭에게 원치 않는 사건이 왔을 때 이삭의 인생 지경을 넓히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사건이라도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삶으로 우리의 인생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